2022, 2023 시즌 결과물 11월 18일 접목이 된 상태입니다 12월 9일, 근 한 달 만에 갔군요 구멍 뚫린 비누입니다 구멍 뚫린 비누이고 이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덮어서 키우는 거지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쁘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만 견디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식물의 생과 삭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1월 5일 크기 시작했고 항상 너무 빨리 크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크면 순쳐요 아무리 그래도 정식 해놓고 45월 이짝 저짝은 돼야지 수정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하면 결국은 살짝 찐빠했다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세요 이건 굽힌 겁니다 1월 10일 올해는 좀 굽힌 게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낮이 뜨거워졌다는 거지 식물이 약하게 컸다는 거지 덮어놓고 키우니까 좀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집어서 키우는 중이고 1월 17일 집었고 순이 좀 많아졌죠 순이 많아지면 안 좋아요 저건 결국은 순이 많으면 결국은 이 열매가 좀 더 빨린다 보면 열매 모양이 살짝 안 이쁘죠 근데 저거 따면 안 됩니다 다 남겨놔야 됩니다 따면 안 되고 2월 11일 생각보다 땡기죠 식물이 주춤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 온도 그리고 이제 약해졌다 뿌리가 약해졌다는 거지 물이 안 맞다 온도가 안 맞다 그리고 하나 더 뿌리가 약해졌다 왜 뿌리가 약해진 이유는 말 그대로 열매가 많이 달렸다 이렇게 약해지는 거고 2월 21일 색깔이 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온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살짝 주춤했다가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주춤했다가 주춤하면서 이제 뿌리가 살짝 더 깊이 내려갔다가 팡 치고 나가는 거지 3월 12일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대로 3월 11일 됐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순이 확 증가 안 하고 계속 열매가 달리면서 계속 층층이 가면 된다 3월 20일 이렇게 이제 3월 4월 5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3월 27일 열매는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고 많은 분들이 올해 4월에 찐빨했어 4월에 4월에 올해 날씨가 안 좋은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왜 물을 안 주실까 왜? 근장마식으로 이제 날씨가 흐리잖아요 날씨가 흐리든 어쨌든 간에 이 비라는 게 매일 오는 게 아니야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왔다가 뭐 그 다음날도 살짝 왔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물은 그냥 때 되면 줘요 주고 물 양만 좀 줄이는 개념이지 아예 물을 안 주겠다 그러면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견딥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4월 14일 일단 이거 좀 집어놨죠 왜 집어놨을까요? 순간적으로 이제 온도가 확 떨어지는 시간이,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집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4월 26일 젓갈을 했죠 4월에서 5월 넘어간 사이에 날씨가 안 좋았어 그때 다들 물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을 안 주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물을 안 주면 뿌리가 무너져 뿌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열매가 색깔이 안 난다는 거지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 열매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찐빠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차강망이에요 엄청 일찍 올라갔네 언제부터 차강이야? 5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 차강이 됐네요 그래요 뭐 방법론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기준 잡으면 돼요 5월 31일 순이 무너졌다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한 번 더 난리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좀 안 맞다 이거죠 올해는 5월 6월에 시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3, 4월 관리가 잘 된 분들은 5월 6월로 좀 재미가 더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3, 4월 관리야 다른 말로 물이야 물 물과 뿌리의 관계를 3, 4월에 풀어줬냐 이거지 2월 달에 딴다 이런 게 안 중요해 3월 초도 별로 안 중요해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물질하면서 계속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그러면 해결하는 겁니다 6월 21일 후작이 들어갑니다 후작이 7월 4일 이제 반놓기전이고 7월 20일 후작을 심었네요 이게 후작이 두 번 나눠서 들어가겠구나 그렇겠네요 7월 20일 저는 후작은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닙니다 왜? 후작은 힘들어요 후작은 후작은 진짜 한순간에 확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피디 자기만이 데이터를 가지고 후작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항상 표현합니다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지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리고 3, 4, 5월을 폭발적으로 탕탕탕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으세요 그건 결국은 뿌리와 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온도 온도는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근데 이 물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물은 추웠다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단 물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열매라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을 따라 뿌리와 양분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은 온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대적이다 그리고 물과 온도에서 습이라는 형성이 습이 형성되기 때문에 세포가 변하고 온다 요런 것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물 온도 습도입니다 결국은 자 그리 한기 물 주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결국은 열매 양에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 열매 양을 좀 더 더 층층이 달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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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